피스 밖에 없어 진짜로 아직 피스 남았어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러 무슨 반지 훈지쇼에요 그냥 이거 마피 3개 사서 지금 랄루엣 다 피스한다 지금 아 시발 지금 이런게 보여요 여기? 지금 여기 보여요? 이 반지 가득 차있고 에이거 지금 이거 페이백 그냥? 아니야 석지한 티가 없어 와 이거 청약처리도 안돼? 지금 저주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창문 열고 뛰어내립니다 진짜 보이죠 저 창문 제 단골 장소 여기거든요 여기서 제가 역사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전에 그 힙합옷 입으라고 했잖아 이거 병신이에요 이거 병신이니까 원래 입던거 입을게요 자 피스 갑니다 이거 모자 망토베이스라는게 낫겠지? 이건 무기네 야 무기베이스로 모자 하나 하자 모자가 가격이 그렇게 빡세진 않잖아 자 갑니다 이치에요 자 갑니다 갑니다 이거 진짜 여기서 해쿠 3개만 뜨면은 행복해로 돌아가는 중 해쿠 3개만 뜨면 돼 해쿠 3개만 뜨면 돼 해쿠 3개만 뜨면 돼 도네 소리에요 도네 소리에요 아니요 갑니다 자 진짜 제 용돈이 걸렸음 제 용돈이 제발 한번만 이득보게 해주세요 제발 레드야 레드야 일단은 레드야 무슨 레드인가 중요해 이렇게 크로가 옆에 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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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피스 지켜 몰라 피스 지켜 다시한다 피스 가자 가자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가자 자 또 쏴 제발 뭐 다시 레드난 또 블랙 아니면은 마나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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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남의 거 이거 했어도 정신 나갔을 거 같은데 와 마지막에 해코 뜨면 모르긴 해 근데 저 아직 피스 한 개 더 있거든요 스라벨이 없네 몰라 진주 그룹 버려 꽃그림자 버려 이거 망토 망토 넣고 갑니다 하 음 끼고 있는 거 피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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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해우 쿠폰 진짜 해쿠 나도 손해야 이제 이제 나 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해쿠 하나 있는 거야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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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님들 한번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한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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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진짜 자 아 레드야 이 색깔 레드잖아 여기 있는 거 레드잖아 이거 레드잖아 이거 색깔 색깔 레드잖아 이거 앙개에...? 아... 어... ... 10년 묵해야지 이득 볼 수 있어 10년 야 이거 근데 진짜 피스해야 돼 이거는 진짜 가지고 있는 게 소매 지금 피스할 만한 템이 진주고래 이거 갈자 이거 안 예뻐 솔직히 말해서 사긴 샀는데 개인적으로 맘에 안 써 야 군대를 두고 믿겠다 진짜 해쿠를 위한 제물로 생각하자 야 해쿠 솔직히 말해서 군대 다녀오면 지금 이거 손에 다묵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해쿠 뜨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망했던 거 다 메꿀 수 있어 해쿠 뜬 다음에 군대 다녀오면 돼요 해쿠 뜬 다음에 군대만 다녀오면 돼요 제발 아니 근데 이거 함부로 피스는 좀 아까운 거 같은데 함부로 피스 좀 아까운데 함부로는 말고 저 뭐냐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깝시다 쓰라벨이 별로 없다 그냥 해야겠다 남자답게 갑시다 이번엔 담당하게 해볼게요 헤어쿠팟 헤어쿠팟 저 님들아 저 안 보고 있어요 님들아 제 화면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마라벨이라고? 마라벨이야? 아 뭐야 마라벨 망토네 와 근데 이게 왜 계속 읽어볼 씨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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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8만원 질러서 이걸 하나 넣었다고요 8만원을 질러서 저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저 이거랑 이거 남았어요 채 채스킨 하트 남았어요 제 전 재산을 다 썼는데 8만원 10억 넘게 손해요 아 10억밖에 손해 안 봤어? 내가 되게 몰랐는데 10억밖에 손해가 아니야 님들아 근데 그거 아세요?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저 아직 안 죽었어요 저 지금 이거 싹 싹 피스 돌리면 되거든 싹 피스 지금 이거 싹 피스 돌리면 돼 피스 돌려서 로얄 까가지고 또 나올 수도 있어 쓰라벨 지옥으로 간다 진짜 제 지하가 어딘지 한번 가보자 어 지하가 어딨어 호성전캡 2천 이거 패스팅 베르다 고베이 요기 세 러블리즈 러블리즈 이건 묵히자 이건 묵히의 가치가 있다 4,500이면 진짜 상대 있어 책 스키 1억 5천 바꾸자 러블리즈 갓니다 러블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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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히면 올라 러블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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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은 러블리즈 페이백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아 청약처리 안뜨는거 봐 씨발렴 아 페이백 페이백 아 페이백 아 페이백 아 페이백 아 페이백 아 페이백 아 페이백 제가 말리지 마세요 저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와 에루다이 흐름 이거 뭔데 이렇게 많이 많냐 진짜 와 메프 호송송 갭 세기만인데 하나맞죠 이거 하늘량이 빙이 얼마야 하늘량이 얼마냐 지금 야 시발 200만이야 이거 와 와 야야 저거 쓰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저거 재탕을 좀 오래 안했거든 난 2천원 할 줄 알았네 아 이거 또 입력해야돼? 아 루지해지네 진짜 지옥이다 이제 진짜 지옥이야 여기서도 망하면은 더이상 살아야 살아 메이플 생활을 할 여유가 없어져요 제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뭐 캐시 교환 신청 뭔데 뭔데 뭐 반지를 또 줘 묻힌 놈이네 이거 반지가 지금 7개 됐어요 자 5개 있거든요 5개에서 로얄 뽑아서 피스 돌립니다 하나 하아 이거지 야 나 이게 총알 한 발 줬다 진짜 야 총알 한 발 줬다 이거 야 근데 여기서 안경 뜨면은 진짜 대참사거든요 진짜 안경 뜨면 나 자살할 수도 있어 진짜로 아 아 이거야 아니 야 어떻게 말도 안 되는지 이 말 메이플을 깬 거 있어 3개 중에 2개가 하하하하하 더하지 마 이거 너무해 훠 흑 흑 씁 수 씁 씁 와 레전드네 진짜 레전드 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무희료 안 줘 무희료 안줘 무희료 만족하고 씨발 어떻게 해 야 말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해 야 어떻게 해 이걸로 까니깐 이렇게 잘 뜨냐 야 오히려 그냥 막가니까 더 잘 떠 그 와중에 어깨의 자유 피스 사러 간다 지금 내가 이걸로 꼭 그거 뽑는다 진짜 저 지금 이 악물었어요 진짜 내가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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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코 뽑는다 무조건 해코 뽑는다 자 갑니다 일단은 한버로 그걸로 해가지고 모자 넣고 갑니다 가요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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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두구 다들 두구두구두구 자 갑시다 끔참 꼬 난이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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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익 이익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테이스 찬찬 찬 찬 시는 날 버리지 않았어 시는 날 버리지 않았어 아... 피스에서 견진거 마라벨 두개 이거 진짜 묵히고 군대 갔다 오면 돼 진짜 아... 다행이다 근데 님들어 저 아직 총알 남았어요 저 이렇게 못가요 아까 전에 내가 피스 하려고 했던 팀이 뭐죠? 아 뭐야 내가 피스 돌렸나보네 와... 와 결국 결국 임순정의 그 묻힌 판단으로 결국에는 와... 결국에는 띄워버리네 이거 임대라 저한테 박수 한 번씩만 주세요 임순정이 승리입니다 네 결국 손해 아니냐고요? 아이씨 야... 퀴살만 오거든요? 딱히 빗살만한 테이블은 없네 7억 손해라고? 이건 별거 아니야 군대 다녀오면 돼 아 진짜 님들아 와 결국 이거를 진짜 인간 승리다 이거 진짜 만약에 여기서 다 날리고 이거 두개 못 뽑았잖아요 저 진짜 그냥 저 진짜 나쁜 마음 먹었어요 진짜로 제 메이플 생활이 오늘 끝날 수도 있어서 오늘로 하지만 결국은 이런 승리가 뭔 전공이에요 전혀 전혀 아 이거 내가 아까 전에 피스하려고 했던 게 없었지 야 다른 캐릭터에서 피스할 만한 템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 개 손해보고 자유한은 죽인다 이게 아닌데 마라벨 두개꾸만 다른 캐릭터에서 피스 한번 더 보자 안 쓰는 캐릭터 있을 테니까 여기에 스라벨 넣은 템이 스라벨은 한개도 없네 아 진짜 지금 아직도 너무 흥분돼요 지금 저 지금 불빨간 순정이에요 불빨간 순정 너무 흥분했어 야 여긴거는 다 10억대가 넘어간다 개미 다음에 로얄할 때 씁시다 이거 다 10억 넘어간다 개미 아 아 아 아